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마블의 첫 아시안 히어로 영화,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의 주인공 배우 시무리우가 아시안 슈퍼히어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온라인 화상단담회에서 시무리우는 인종을 넘어서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스크린에 펼쳐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영화에서 아시아인 캐릭터는 항상 뒤에 있고 2차원적으로 보이는 게 싫었다는데요. 샹치를 통해 아시아계가 스크린에서 우리 이야기를 펼치고 슈퍼히어로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하는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은 47%가 넘는 높은 예매율을 보였습니다.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을 알려고 있는 스크린시오 ,,샹선을 réachi delightful undert Page 1, 2, 3, 4, 3, 4 gives